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나는 개가 되었다 3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나는 개가 되었다 3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와 이 게임이 진짜 3가 나올 줄은 몰랐네요 진짜 제 유튜브를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나는 개가 되었다 1, 2를 다 했었습니다 뭐 사실 스토리는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거 그냥 대박이야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진짜 자 요번에도 어떤 스토리가 있을지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의외로 재밌어요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무슨 일이지 분명히 이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익숙한 냄새다 저기 무언가가 있다 얘들아 다들 이리 와 와 어? 오 뭔일이야 먹을거라도 발견한거야? 로사 너 혹시 이 방 전등 작동시킬 수 있겠니? 기다려봐 내가 리모컨을 가지고 있어 빨리 불 좀 켜봐 오 오 죽었어 이거 뭐야 살인사건이야 캐서린? 캐서린이 쓰러졌다 어떻게 된거야? 저거 봐 개입발자국이야 설마 죽은거야? 아니야 다행히 살아있어 아직 숨을 쉬고 있잖아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여기 위에 멍멍이 깐 거 아니야? 왜 이거 누구야? 난 아무것도 몰라 어두워서 보지도 못했어 저건 또 뭐야? 도대체 여기는 어디지? 나 여기서 나갈래 저놈이다 저놈이 캐서린을 공격한거다 다들 비켜 명탕정 아서님이 나가신다 오 다들 나를 믿고 기다려봐 증거가 없는 범죄 현장이란 없지 킁킁킁킁 아니 이 냄새는? 벌써 범인을 찾다니 역시나 천재야 내 말이 맞지 아서 분명히 저놈이 범인이야 틀렸어 이 뻔뻔한 자식 범인은 바로 맥스 너야 뭔 소리야 잘 맡아봐 범행 현장에 진동하는 이 악취를 이런 썩은 냄새를 풍기는 개는 너뿐이다 맥스 피해자에게도 너의 지독한 냄새가 배어있잖아 내 말이 맞지? 그거야 내가 계속 너희랑 같이 이 방에 있었으니까 그렇지 멍청아 이런식으로 놀리기 있기야? 생각해봐 아서 내가 캐서린을 해칠 계획이었다면 너희들을 이 방으로 부를 이유가 없잖아 안그래? 어 틀린 말은 아니군 조금 더 이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해봐야겠어 명탐정 아서에게 완전 범죄는 없다 맥맥맥맥맥맥 저런 바보 이럴 시간이 없어 캐서린을 계속 차가운 바닥에 두면 위험해질 수도 있어 아 죽은 거 아니야? 얘들아 다같이 침실로 옮기자 어떻게 됐지? 일은 잘 처리했어? 음 그게 말이야 사실은 문제가 좀 생겼어 실패한 거니? 미안해 제발 한번만 더 기회를 줘 너 설마 멍청해서 내가 한 말을 벌써 잊은 거야?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안돼 내가 잘못했어 제발 다음에는 확실히 처리할 수 있어 정말이야 얘가 범인이야 아니야 이 여자가 범인이구만 최종적으로 이 멍청한 똥개 자식 내놈 때문에 나의 완벽한 시나리오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걔랑 대화를 하는 건가 지금 얘는? 어쩔 수 없지 플랜 B로 계획을 변경한다 마지막이야 한 번 더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지? 물론이야 다음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러면 너도 약속을 지켜줄 거지? 너 지금 나를 의심하니? 허튼 소리 말고 보거나 똑바로 해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깐 끄죠 알았어 고마워 젠장 개들은 멍청해서 믿을 수가 없다니깐 아무튼 지금쯤이면 녀석이 깨어나 있겠는걸? 두고 봐 앞으로 더 재밌을 거야 흐흐흐 표정 봐라 어어 도대체 이 상황은 뭐지? 왠지 모르게 제가 이 개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꿈인가? 꿈일 거야 계라니 내가 계라니 재밌네? 요즘 바빠서 잠을 잘 못 잤더니 이런 거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럴 거야 설마 방금 그 여자가 개로 변한 건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무 곳이나 터치해 어 자 이제부터 플레이를 합니다 일단은 하나씩 살펴봐야겠죠? 메모지에 뭔가 적혀있다 이 지옥같은 고통을 너도 똑같이 느껴봐라 이제부터 나의 복수가 시작될 테니 기대해 L이라고 적혀있네요 이거 뭐 데스노트 L이 적었어? 이거 뭐야? 누군가의 메모를 획득했다 왠지 찝찝한 기분이다 여기에도 역시나 벌레가 돌아다닙니다 참고로 나는 개가 되었다의 게임에서 벌레는 화폐의 역할을 합니다 돈이에요 이건 또 뭐야 어? 잠겨있다 열쇠가 필요할 것 같다 아이템을 선택하세요? 뭔 소리야 열쇠가 안 가지고 있죠? 지금 이 방에서 조사해볼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나가자 오 여긴 뭐야 엔젤스 더그 샬다 카드 키네? 쓸모있어 보이는걸? 오케이 카드 키 얻었고 모니터에 메모지가 붙어있다 패스워드 특별한 날 이런 건 메모장에 적어놔야 돼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특별한 날? 어?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특별한 날이 뭔데? USB 허브다 아직 뭔가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카드 키를 여기다가 꽂으면 될 것 같네요 카드 키에 엔젤스 유기견 보호소라고 적혀있다 사용 오케이 제대로 작동해 그우 열어서 들어가면은 벌레얌 이게 뭐지? 리모컨이잖아 지금 게임하면서 대충 느낀 건데 잠깐만 여기 현질 없나? 깨라치 여기서는 현질을 해야 돼요 이거 안 하고 하면은 게임 진짜 오래 걸려가지고 일단 구입하고 시작합니다 오케이 구입 완료할게요 지금 리모컨을 얻었는데 이거 뭐야? 어? 개밥 타임 와! 왕개밥! 왕개밥! 하하하하 개밥 와! 어? 방귀를 베었다 오! 그렇지 이걸로 벌레를 계속해서 먹어야 돼요 리모컨은 뭐야? 아! 개밥 이거 그거구나 자 참고로 나는 개가 되었다 게임에서는 사료 먹는 게 중요합니다 사료를 먹으면은 개 언어의 레벨이 올라가는데 이 개 언어의 레벨이 올라가야지 멍멍이 녀석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요런 식으로 얘한테 말을 걸면은 내 멍멍! 월! 나는 원래 깨갱깨갱깽깽! 월월! 멍멍멍멍멍멍!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개 언어가 높다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언어 레벨이 높다면은 알아들을 수가 있다 여기는 월 지나강 계속 낑깨갱깽깽깽깽! 조금은 알아들었다 여기 못 지나간다는 거야? 아 레벨부터 올려야겠네 다 말 안 걸어지나? 에이 레벨부터 올릴게요 오케이 레벨 30까지 찍어놨습니다 아마 부족할 건데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요번에 새로운 기능이 생겼어 이렇게 사료를 먹으려면은 저만 먹게끔 전기충격! 나만 먹어야지! 으아악! 너네 먹지마! 요런 식으로 전기로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말을 한번 걸어볼게요 내 이름은 샘 나는 원래 자유로운 삶을 살던 떠돌이였다 어느 날 나는 뭐야? 저 위에 환풍구까지 올라갈 좋은 방법이 없을까? 무엇을 건네줄까? 뭔가 아이템을 찾아야 되나봐요? 이게 얘기가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뭐라고 했는데 자 얘한테는 멈춰! 여긴 아무도 못 지나간다 우리 개들 중에 범인이 있어 너 한동안 보이지 않던데 설마 내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겠지? 뭐야 그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표정은 이거 아주 의심스러운 녀석이군 만약 궁금한 게 있다면 여기서 얼쩡거리지 말고 아서 영감에게 물어봐 맥스 난 저 흉악하게 생긴 샘이란 녀석이 제일 의심스러워 녀석은 우리에게 발견되기 전까지 계속 저 방 안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만약 침실 앞을 지키고 있는 톰이 범인이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톰은 언제든지 침실 안에 또 들어가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잖아 도대체 범인은 누굴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너 또한 마찬가지야 난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여기 위에 있던 이 사람은 뭐지? 로사 오랜만이야? 뭐 필요한 물건이라도 있니? 어? 그건? 내 리모컨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거 내가 직접 만든 거란다 걷다가 실수를 어디에 흘렸나 봐 아 이거는 이제 리모컨에 대한 사용 용도를 얘기를 해주네요 뭐 다른 건 없나? 어 그렇지 벌레 얘기해야지 신체 능력들을 업그레이드 해줄게 자 벌레들로 개알아치 개밥 증가 전기충격 전력공급 뭐 등등등등등등 벌레가 꽤 많이 필요할 텐데 일단 이속 증가부터 할게요 와 벌레 드는 개수 봐라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와 근데 이속 빨라진 거 봐 이거지 이거지 아서한테 말을 걸자 젠장 머리가 터질 정도로 추리했지만 아무것도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범인의 암살 계획을 꾸민 것일까? 우리 중에 피해자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개는 없을 텐데 말이지 너는 범죄 현장이 없었으니 이곳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 모를 거야 지금 피해자는 범인에게 목을 물려 혼수 상태다 피해자의 목에 난 개의 이빨 자국 현재는 그것이 유일한 증거다 이것은 오랜만에 찾아온 대형 사건! 나의 수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응? 너 아까부터 계속 빈둥거리는 것이 많이 한가해 보이는데? 뭔 소리야? 다른 개들도 다 똑같은데 좋아 이제부터 너를 명탕점 아서의 조수로 임명하겠다 시간이 없어 지금 범인은 또 다른 범죄 계획을 꾸미고 있을 거야 우리는 더 많은 증거들이 필요해 내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서 나에게 가져와 뭐야? 증거가 될 만한 걸 갖고 오라고? 이제까지 모은 증거들로 범인을 추리해보면 범인은 개다 또 다른 증거가 될 만한 걸 찾아봤니? 이거 쪽지 준다 과연? 아니? 이건 설마 이 증거물을 조사할 동안 잠시만 기다려주게 이건 틀림없이 범인이 피해자에게 남긴 메시지다 녀석은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어 L 이건 아마도 범인의 닉네임 같은 것이겠지 이 증거물이 범인을 밝히는데 분명 도움이 될 거야 하나씩 또 살펴봐야겠네요 잠겨있고 안돼! 환자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이대로 그녀의 상처를 방치하면 아주 위험해질 거야 내가 정말 침실에 들어가야 한다면 환자에게 필요한 무언가를 갖고 와 아... 뭐가 필요하지? 아 왠지 로사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얘는 아무것도 모르네 판매... 어 밑에 파란색 액체 건전지 빈병 파란색 액체? 필요하려나 이게? 일단 살게요 어차피 사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줘보자 도움이 될 만한 걸 찾아왔니? 나 이거 아 이건 뭐야 1? 작동하지 않는다 아 여기는 주방 인덕션이다 무언가를 굽거나 끓일 수가 있고 어? 소금이다 오 수도꼭지다 밖으로 나가볼게요 오 뭐야 어? 마술사를 피해 달아나는 저주받은 왕자? 뭔 소리야 철장안이 비어있다 비어있고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땅이 깊숙이 꺼져있다 아... 이게 무슨 뜻이야? 마술사를 피해 달아나는 저주받은 왕자? 일단 다 사봐야겠다 로사가 파는 거 소독량 레시피 전력 공급 레벨을 1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거실 책장 가운데 있는 장치를 작동시킨다 아... 뭐야 여기서 전력 공급 레벨업 요렇게 해줘오고 거실 책장 가운데 있는 요거 오 여기서 얏 자 과연 오 책장에 쪽지 한 장이 붙어있다 식염수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상처 소득에 효과적이다 일정량의 물에 소금의 비율을 0.9로 맞춘 후 잘 섞어서 끓는 문에 약 15분간 끓이면 완성이다 뜨거우니까 식혀서 사용하길 권장한다 그러니까 물이랑 소금을 갖다가 하라고 아... 이 파란색 액체가 설마 물인가? 이것을 갖다가 잠깐만 그러면은 사용 물을 빈병에 받아가지고 여기다 빈병을 올려서 소금 요렇게 섞고 그렇지 뜨거운 식염수 근데 뜨거우니까 식혀야 돼 그니까 냉장고에 넣어 조금만 기다리면 식겠지 오... 식염수를 획득했다 자... 그렇지 그렇지 여것을 갖다가 이제 저 녀석한테 갖다줘야 돼 응? 야 갖고 왔어 어서 빨리 그녀에게 상처를 소독해야만 해 자 여기있다 이걸로 정말 상처를 소독할 수 있는 거야? 방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로사를 불러올게 방 안에서 굉장히 익숙한 향기가 새어나온다 근데 이 불길한 기분은 뭐지? 왠지 느낌이 안 좋다 자 들어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누군데? 쩜쩜쩜 어떻게 된 거야? 설마... 자기인가? 우리 엄마... 아! 자기가 아니고 엄마였군요 비켜봐 빨리 상처를 소독해야 돼! 다들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끝날 거야 상처를 깨끗이 소독했으니 일단 안심이야 하지만 열이 너무 높아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갈 거야 열을 내리지 않으면 캐서린 소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로사 내가 열을 내리는 약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나에겐 재료가 부족해서 약을 만드는 건 무리야 아... 재료를 또 내가 구해야 되는구나 해열제만 있으면 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고마워 내 덕에 상처 치료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는 앞으로 이 방에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어 캐서린을 도와준 내가 범인일 리가 없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엄마 그리고 범인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 하나씩 살펴봅시다 열 수 없다 어? 왕을 사랑한 여인은 그를 하염없이 바라보네 어? 이거 뭐야 사랑하는 딸에게 오늘이 벌써 너의 스무 번째 생일이라니 아 이거 읽을 필요 없어 잠깐만 9월 26일 특별한 날 이게 패스워드야 0926이 범인 비밀번호야 알겠어 알겠어 잠깐만 이건 뭐야 버튼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내가 이따가 구해줘야겠... 아니 잠깐만요 이게 보니까 지금 총을 쏠 수 있는 버튼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는 안 돼 어? 누군가 오고 있던 녀석인가? 빨리 도망가자 도망... 저기 누가 있나? 아무도 없잖아 쟤가 범인이야 아무리 봐도 자 패스워드 0926 그렇지 특별한 날이야 문서 약의 효과 어우 뭐가 이렇게 복잡해 제목 없음 사진 속 남성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던 한 여성을 폭행 감금한 혐의로 체포된 후 자신이 최근 개와 키스를 나눈 이유로 개로 변해버렸다는 황당한 사실을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아 이게 아마 나는 개가 되었다 이거 전 스토리인 것 같아요 살짝 기억이 나 이거는 이제 지금 있는 강아지들의 뭔가 상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네요 뭐 딱히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휴지통 약의 효과 어? 잠깐만 문서 약의 효과 이상하다? 휴지통에 뭔가 좀 다른데? 휴지통에 있는 이 독약은 두 번째에 있고 약의 효과에 있는 독약은 세 번째에 있어요 뭐 이유가 있나? 딱히 모르겠네 얘는 또 뭐야 여기 어떻게 들어갔어 여기 잠겨있는데 어? 뭐야? 니가 범인이지? 얘 뭐 어떻게 들어갔지? 캐서린 엄마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다 하얀 개털 하얀 개털? 설마 범인의 털인가? 아니 잠깐만 이거 지금 내가 조종하고 있는 강아지 범인 아니야 이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죽여바린 거지 에? 아니지 하얀색 개털은 얘도 있잖아 얘한테 줘보자 이건 개털이잖아? 캐서린이 이걸 손에 쥐고 있었단 말이지? 그렇다면 이 털은? 범인의 것일 가능성이 아주 크겠군 하얀 개털을 가지고 있는 건 맥스 그리고 너 나도 약간의 흰 머리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설마 내가 범인이겠어? 이 증거물을 찾아온 내가 범인일 리도 없고 아무래도 맥스가 의심스러운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부족해 뭔가 더 구해야 되나 봐요 힌트를 봐야 돼 어? 녹음기를 획득했다 어어어어 맥스 녀석 왜 저렇게 화장실에 자주 가는 거지? 변비라도 걸린 거야? 범인이기 때문이지 으악? 너 왜 왜 그랬어? 캐서린을 도와줘서 고마워 너를 용의자로 생각했던 나의 의심은 이제 사라졌어 흐흐 캐서린의 목에 난 상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네가 했잖아 우리 개들 중에 그런 잔혹한 녀석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추악한 범인의 정체가 하루빨리 밝혀져야 할 텐데 아무튼 캐서린의 상처를 치료해 다행이야 너에게 이걸로 보답하고 싶어 내 감사의 선물이야 핸들을 획득했다? 이걸 어따 써? 여기다가 입력하는 건 아니잖아 핸들? 아닌데? 이건가? 잠깐만 핸들 오! 돌려!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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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린 반! 뭐야? 연다 아 이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잠깐만 오! 녹음기 재생 시계방향으로 6 반시계방향으로 로사의 나이 시계방향으로 낸시의 나이 아 나 반시계로 로사의 나이 시계로 낸시의 나이 여기 다 나와있죠? 아! 잠깐만 내가 속을 줄 알아? 보이시나요? 203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2032년 1년이 지났어 이미! 그니까 여기 적혀있는 나이에 플러스 1을 더해야 돼 절대 안 속아 아! 자 나이를 다 적었습니다 그 전에 업그레이드를 좀 할게요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 황금벌레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지 벌레를 더 빨리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시계방향으로 6 반시계로 로사의 나이가 11살이에요 자 그리고 시계로 낸시의 나이가 4살입니다 연다 과연? 캬! 그렇지! 이가가든 강철 열쇠를 획득했다 잠깐만 열쇠를 사용할 때는 아까 맨 처음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잠깐! 기다려 뭐야 너 여기 있었구나 내가 캐서린을 위해 해열제를 구하고 있다고 들었어 이거 너에게 분명 도움이 될 거야 바다 빨간 액체를 획득했다 난 앞으로 캐서린이 깨어날 때까지 계속 너를 도울 생각이야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줘 아무리 봐도 수상해 자 여기서 이제 열쇠를 한번 써보면은 그렇지 뭐야 무언가를 삽입하는 곳? 어? 빨간색 사용 자 여기다가 파란색? 오! 기계 작동? 어? 오오오오 보라색 약 주사기? 어? 잠깐만 설마 내가 아까 봤는데 아 잠깐만 이거 소름이다 휴지통에 있는 독약이 왜 두 번째 있는지 이제 알겠네 봐봐요 여기 문서에 있는 약의 효과는 해열제가 보라색이야 근데 휴지통에 약이 있는 효과는 독약이 보라 색깔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범인이 일부러 바꿔놨어 왜냐 지금 이 보라색 주사기가 독이거든 와 이거 소름이다 잠깐만 그러면은 이거는 주면 안 되잖아 이거 해열제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기 근거 안에 무슨 방이 있대요 아 내가 독약 줬으면 이거 엔딩이었어 방금 와 이거 진짜 소름이다 자 이 사다리를 갖다가 이제 저 멍멍이 녀석한테 줘야 돼요 아 이거는 힌트 안 보면은 깨기가 어렵다 야 사다리 갖고 왔다 고마워 친구 난 이제 집을 떠날 거야 내가 보고 싶다고 울진 말라고 크흐흐 이거 난감하네 저 멍멍 아 또 시작이야 레벨 올려야 돼 자 언어를 대충 올렸고 저 철판이 나사로 단단히 고정돼 있어서 열리지가 않아 참 탈출하기 쉽지 않네 자유로 향하는 길은 항상 고난의 연속이구나 그래도 나 자유의 방랑자 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저 칠판을 열 수 있을 만한 좋은 방법이 없을까 어쨌든 내가 나를 도와줬으니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이거 범죄 현장에서 발견한 거야 사실 나중에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내가 개껌을 좋아한다면 이거 너 가져 개껌을 획득했다 이것도 아사한테 갖다줘야겠구만 자 과연 나 먹으라고 주는 건가 뭔 소리야 이게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었다고 그런데 이 개껌 너무 단단해서 망치로 써도 될 정도야 나와 로사 같은 노견은 씹을 수가 없겠는걸 이게 만약 범인의 것이라면 녀석은 젊은 개일 확률이 높겠군 아 잠깐만 이거 망한 것 같은데요 지금 해열제 만드는 방법을 봤는데 빨간 액체랑 노란 액체를 섞어야 된대 아니 나는 이미 근데 써버렸잖아 빨간 생물 약국 또 어떻게 구해 이거 망했네 어? 구리 열쇠를 획득했다 이 열쇠는 설마 여기? 과연? 이야 얼음을 획득했다 얼음 안에 뭔가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올려 자 과연 드라이버를 획득했다 이거를 이제 얘한테 줘 자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곧 탈출이다 이런 젠장 나는 신에게 버림받은 게 분명해 왜 또 황풍구 안은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온통 어둠 이렇게 일이 안 풀릴 수 있는 거야? 젠장 어둠 속을 걷다가 이 플라스틱 조각을 밟았지 뭐야? 으 내 발바닥 버튼을 획득했다 아 게임기다 게임기 드디어 여기서 오 그렇지 오 예 랄랄라 랄랄랄라 오 깨 어 뭐야 노란 액체를 획득했다 이제 얻음 뭐하냐고 이거 망했는데 계속 진행해봤자 의미 없는 거 아닙니까? 와 이 기계도 어차피 쓰지도 못해 이거 내가 봤을 땐 망했어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로사가 범인 아니야 이거? 아니 파란색 액체를 얘가 왜 가지고 있어? 도기약 만들라고 어? 네가 네가 했지? 아 일단은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보라색 주사기 줘볼게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 자 한번 해볼게요 제발 이야기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 어? 뭐야 왜 일어나? 이거 독약인데? 아니 잠깐만 뭐가 아이 왜 일어나? 여기에 얼마나 오래 누워있던 거지? 이럴 수가 엄마가 깨어났어 엄마에게 빨리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해 말해주고 싶다 휴 엄마 저예요 엄마 딸이 개가 되었어요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겠지? 아무튼 다행이야 엄마가 정신을 차려서 응? 내가 이제까지 나를 간호하고 있던 거야? 착하구나 다른 개들은 잘 있니? 캐서린이 깨어났다 아니 뭐 독 저항이 있어? 뭐야 죽는 줄 알았잖아 얼마나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열이 내려갔지만 아직 더 안정이 필요해 아마도 조금만 지나면 정상으로 회복될 거야 어? 으 몸이 이상해 으 아 이제서야 독이 하하하하 아니 갑자기 왜 이러지? 약의 부작용인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좀 해봐 너 도대체 캐서린에게 뭔 짓을 한 거야? 맞아 저 녀석은 범인이었어 분명 캐서린에게 몰래 독약을 먹인 거야 뭐야 그게 정말이야? 그럼 이제 캐서린은 어떻게 되는 거지? 으아아아 사망 아아아아 이럴수가 호흡이 느껴지지가 않는다 내가 엄마한테 뭔 짓을 한 거지? 이 저주받은 꿈에서 깨어나서 다시 엄마와 예전 같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내가 모든 걸 망쳐버린 거야 모든 게 끝났어 안돼 캐서린 이제 모든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녀석은 그동안 뻔뻔하게 우리 모두를 속인 거야 다들 빨리 저 녀석이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 나 범인 아니야 캐서린은 이렇게 만든 게 정말 너니? 어서 살려내 인서 가만두지 않겠다 아아아아아아 하하 잘못된 선택 아 이게 독약인 거를 눈치를 챘어도 뭐 어떻게 못하네 해열제를 만들지를 못하는데 뭐 어떡해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1부, 2부, 3부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아까도 봤겠지만은 엔딩이 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하나로 다 끝낼 수는 없을 것 같고 영상 반응이 괜찮다 싶으면 1부, 2부, 3부, 4부 막 이렇게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지금 해보니까 쓰리도 재밌어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나는 개가 되었다 쓰리라는 모발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